안녕하세요. 우리집에 언추리꽃 피기 시작했습니다. 봄에는 나물로 맛있게 해먹던 언추리꽃이 드디어 엄청도 예쁘게 피기 시작하였습니다. 이게 엄청 많은데요. 와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둘레길 걷기 운동하다가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있습니다. 너무 예뻐요. 옥수수도 수염이 쫙 하면서 조금 있으면 이제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엄청도 예뻐요. 언추리꽃이 짧은 영상 하나 찍고 바오세미농원입니다. 유튜브 영상에 올리는 거구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언추리꽃 예쁘죠? 엄청도 많아요. 와 예쁘죠?